천천히 하나교를 들고 오세요 그냥 지나갈게요 하나교를 들고 오세요 그냥 갈게요 같이 반대로 이쪽으로 갈게요 다른 집회에 한번 보러 갈게요 소리 들려도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순이 나와있네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쿨하게 지나가요 그렇죠 그냥 가세요 에잇 하고서 에잇 반대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쿨하게 지나가는 태도가 중요해요 다시 반대로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마음가짐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쓰지도 말고 그냥 가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가자 됐어요 예 다시 한번 예전부터 많이 안정된 모습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많은 관심 갖고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지나가 보세요 순이가 자극받게 그냥 가세요 쿨하게 순이 땡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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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